누가 왔다 야 잠깐만 이 놈이 가져가서 아 잠깐만 진짜 진짜 때리면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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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와 무슨 것 아니에요 지금 보수인데? 야 난 쉽게 안 죽어 안 죽네 보수데 공포방송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넘어시데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위 가자 따라와 가자 장찰병입니다 장찰병 2층은 패스하고 2층은 3층부터 올라갈게요 아 저기서는 테이프선입니다 황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응 이전에 내가 왔었어 그때도 이렇게 되어있었긴 했거든 여기가 왔다 갔다 왔어 비드테일 숫자 나오면 바로가 이거 이 비비탄 총을 왜 갖고 왔냐 귀신이 있는 곳에 한번 쏴보게 혹시 어떤 반응이 나온가 이거 여기가 예전에는 노숙자가 머물던 자리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가 예전에는 근데… 이거까지는 여기도 저리라 갖고 왔다는 소리 아냐 누가 왔다 갔다는 소리인데 야 잠깐만 혹시 혹시 너 왔을 때 언제 이렇게 되겠니? 언제? 내가 저번주에 왔었나? 저저번주인가? 저번주인가 왔었는데 잠깐 잠깐 조용히 해 봐 우리 예전에 방송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혹시 이 비디오 테이프 돌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기계 그거 물어봤었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대로 있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뒤로 지금 이게 된거잖아 이거 우리가 빼놓은 곳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왔을 때 이게 빼져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게 다 빼져 있었어요 여기가 그때만 해도 테이프 다 괜찮으셨어? 근데 테이프가 지금 다 떨어져서 빼져있잖아 보여 진짜? 귀신 한번만 나와라 귀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싸우기가 어떻게 되나? 어떤 반응이 나온거야? 한번만 나와라 진짜 제발 제발 포바란드 Pra Queer 포바란드 Pra Queer 싸버리고 뭐지? 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뭐지? 누구야? 정규야 봐봐 응? 봐봐 나가 봐 정찰해 봐 알았어 오빠가 기다려 봐야지, 뭐가 있는 거 괜찮아? 응? 혹시 넌 바로 쏘겠어? 진짜 때리면 안돼 진짜 아니여 진짜, 진짜 진짜 앞에 있어 진짜라니까 누구나? 뭐가 있다고? 방금도 있었는데 장난치지마 뭐야? 도대체 한번만 나와라 반응 어떤가 한번 봐보자 여기 있어? 도대체 한번만 뭐가 없는 곳은 아닌데 주위에 뭐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한번 총으로 한번 해볼까? 두루룩 해볼까? 두루룩 해볼까? 도대체 한번만 해보게 왜? 튀겼어 왜? 소름 잠깐만 지금 연사거든 안 대불어 웃을 것 아니야 지금 왜 안 대불해? 그럼 더발한다니까 잘 됐는데? 안 대불어 왜이래? 와..갑자기 잘 되다가 오네 왜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아까쯤에 잘 됐는데 물이 방에서 뚫기 전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지? 도발한다는게 갑자기 이러네 어? 뭔소리야? 문 딸깍 소리 같은거? 누구야? 금눈 소리 같은거? 갑자기 도발한지 그러네 이것도 안되버리고 지금도 되네? 뭐야 누구야? 한번 다시 해볼까? 긁는 소리 같은거 긁는 소리 같은거 뭐야 이거? 긁는 소리 같은거 중국산이라고는 중국산 아닙니다 하셨잖아요 중국산 아니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총하고 퀄리티 자체가 틀린거에요 이게 직접 총기회사에서 만든 곳에서 제작한거에요 직접 총기회사에서 만든거 그 회사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다시 해야되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뭐지? 주위에 누구있냐? 나도 지금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잘 되던.. 이 총이 안된거에요 이 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싸구리 총이 아니라는 걸 알거에요 이 총 자체가 싸구리 총이 아니라는 걸 알거에요 알거에요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잘 되던 것이 더 반한다고 한 뒤로부터 총이 안된거에요 처음에 멧빵은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안 내버렸잖아 뭐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잘 봤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거죠 냄새가 좀 퍼져도 봐주세요 사람한테 당연히 안써죠 사람한테 왜 씁니까? 와.. 냄새가 빠진다 이 총은 배구에서 사람들이 다 사교총이라고 보면 크리스터벡터에요 크리스터벡터 한번 싸먹어봐주세요 처음에는 세 발이 있었던거에요 이번엔 총알이 다 나왔죠? 뭐야? 들어봐 아까 지금 안됐잖아 안됐었는데? 방금 총알이 나가다가 지금 끊어졌던건데 맞으면 고통스럽다고? 구속병원들이 지금 해버려 연사가 좋다고? 구속병원들이 지금 해버려가지고 아까 그렇게 안되던거죠? 뭐야? 뭐야? 안찡겼네 뭐에요? 잠금장식이 안 푼거에요? 뭐야? 뭐야? 이거 다 쓰고와있어? 그리고 시원하네 괜히 시원하다 나한테 쏘지마 현재 너 이렇다 할 기운은 크게 없어 뭐가 있기는 있어 있기는 와 귀..잠깐만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게 아니게 이게 뭐야? 어디에 있냐? 이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여기 왔다간 후로 또 누가 왔다갈 확률이 높다 사람이든 혹은 어떠한 망자가 장난을 쳤든 사람이든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변했어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변했어 지금 뭐지 이거? 아..잠깐만.. 자..여러분들.. 썩은 맛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별 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다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다 해보겠습니다 준비해서 갑시다 오늘부터는 산내가방으로 들고다니려고 파밍좀 할게요 파밍좀 할게요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어 장갑 주셨어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어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다 또 저장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다 통제 강아지 장갑 주셨다 장갑 주셨다 컨저린 인형? 이리 와봐. 저절리어! 저절리어라고! 컨저린 인형? 컨저린 인형? 컨저린 인형? 적을 발견했다. 숨을 쉬지 않는 마구! 달달달달달! 죄송합니다. 와 입냄새. 구독! 좋아요! 알람 대장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